애고가 어떻게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나온 주제죠. 운명이냐 자유냐 그래서 인생은요. 각본이 있어요. 아래아식 차원에서 각본이 나와요. 쭉 각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에 일정량의,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일정량의 고통, 일정량의 비탄감도 있고요. 또 내가 보살도를 하는 양반들은 보살도를 걸어야 할 운명에 또 있어요. 운명의 길이. 이렇게 태어날 때 캐릭터가 또 나뉘어요. 배역이. 보살로 왔느냐, 중생으로 왔느냐. 군자냐, 소인이냐. 보살이냐, 중생이냐가 나뉘어요. 왜냐하면 보살을 선언하신다는 것은 양심을 따르겠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의욕체화되실 수 있는데 연대보증의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중생 연대보증. 뭐냐. 내 카르마만 받지 않는다고요. 다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얘기만 하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주로 하는데 내가 안 지은 것도 갚아야 된다고요. 도장 찍었으니까. 양심을 따른다는 게 도장 찍으신 거예요. 양심을 따른다는 건요. 모두를 나로 보고 돕겠다는 거죠. 그게 뭔데요. 그 빛 내가 갚을게. 거 좀 그만 때리셔. 이런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끌고 왔는데 거 내가 갚을 테니까 평의점 갔는데 어떻게 꼬맹이가 돈 못 내서 욕 먹고 있으면 거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갚을 테니까 그럼 보살도 선언이 뭔지 느낌 좀 오시죠. 그러면 운명의 길이 달라요. 각본은 비슷해도 그걸 어떤 식으로 소화하면서 길을 걸을 거냐 해서 또 노선이 달라지죠. 이 모든 걸 감안해서 우주가요. 운명을 정해요. 그러니까 쉽게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복잡해요. 이 각본 쓰는 사람은요. 참나 차원이 있습니다. 아레아식 차원. 업보 관리 차원이 있고요. 에고 차원이 있어요. 그럼 유시각으로 말하면 구식, 팔식, 칠식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면 참나 차원에는요. 뭐가 있냐면 본유종자가 있죠. 기본값이 설정돼 있어요. 우주에서 펼쳐질 드라마의 기본값이 있어요. 음양, 오행, 팔개, 추나, 추동, 생로병사 모든 게 들어있어요. 수많은 기질들 MBTI에 상응하는 수많은 음양의 조합 0과 1의 조합으로 펼쳐질 무한한 우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로고스가 이 우주는요. 단순히 우리가 업을 지어서 이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주가 표현하고자 하는 무한한 로고스가 있어요. 이미 있다고요.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우주에 이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 공룡, 사람, 짐승 다 표현하려고 하는 업을 지어서 공룡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공룡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주의 기본값이라니까요. 우주가 표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음양의 조합들 0과 1의 조합이 있다니까요. 애초에 그게 참나 차원이에요. 그러면 아레아식 차원에서는요. 드라마의 각본을 나오려면 기본값을 설정해야죠. 무대가 어디고 어떤 조건의 제약 이게 기본값에서 이미 나와요. 어떤 성격들을 우주는 구현하고자 한다. 이게 먼저 전제돼 있고 거기에 이건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지은 업으로 배역을 맞는 거예요. 배역과 팔자를 자기 것 가져가는 거죠. 역량과 상황들 자기가 처한 이걸 이게 각본이 나와요. 그러면 이 각본에서 보살이냐 탐진치로 살아왔느냐 육바라밀로 살아왔느냐 가끔씩이라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까지 감안돼서 각본이 나오겠죠. 그럼 보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연대 보증의 도장 찍었지. 그러면 타인의 업을 갚을 또 기회를 주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가 태어났을 때 막 어려서 큰 화상이나 상처를 입었어요. 전생의 죄인가요? 모른다고요. 이 양반이 소인이면 중생이면 전생의 업보를 갚으려고 이걸 갖고 갈 수 있고 군자면요. 보살도 하려고 그걸 갖고 왔을 수 있다면 하늘이 역할을 그렇게 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주는 최선의 배역을 주는 거예요. 최선의 해법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사주는 이 각본을 읽어보려는 되게 노력이에요. 사주나 수많은 접근들은요. 점을 치고 하는 거는 이 각본을 쪽대본이라도 좀 보고 싶고 큰 각본의 대체적인 시나리오라도 알고 싶어서 접근하는 수많은 방식이고 그러면 참나는 기본 설정 그러면 아래아식은요. 최선의 각본 그럼 우리 에고는요. 메소드 연기죠. 최소 아니 아니 최선의 연기를 해야 돼요. 꼭두각시가 안 되게 하늘이 각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린 각본을 모릅니다. 그래서 각본을 모르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각본 알고 있으면 혼신의 연기가 안 나오죠. 됐어. 어차피 잘 될 거야. 막 이런 우주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거 아시지 않겠어요? 최선의 연기가 뭘까요? 각본을 몰라야 돼요. 각본을 모르는 메소드 연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에고는 자유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에고한테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에고는 자유의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각본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주적 각본이 있다고 해도 에고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 가야 돼요. 최선을 다한 선택이라는 건 육바람일이 얼마나 실천했냐 탐진치 세계관 양심의 세계관 결국 다 육바람일입니다. 우주 기본값이거든요. 탐진치도요 탐진치만 그냥 실천해서는 짐승이죠. 뭐냐면 배역을 탐진치만 잘해서는요 같은 각본도 더 잘 소화해야 다음에 좋은 배역과 좋은 작품 각본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해 되시죠? 단역이라도 최선을 다한 그냥 활 맞고 쓰러지는데 혼신의 연기로 쓰러져야 저 친구 눈에 띄는데 다음에 좀 더 비중 있는 역을 맡기겠다. 이 느낌으로 생각해보시면 혼신의 연기를 어떻게 하냐? 단순히 탐진치 표현은 누구나 다 혼신이에요. 그게 아니라 탐진치 안에도 육바람일을 넣어야 돼요. 그게 욕심의 육바람일지라도 참날을 모르는 육바람일지라도 보세요. 육남의 육바람일 넣어보세요. 탐진치 구현에 몰입 더 잘하고요. 더 초긍정 더 긍정적이고요. 더 유연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명하게 접근한 사람이 자기 캐릭터 더 분석 잘해가지고 더 연기 잘하겠죠. 사랑과 정의와 인욕과 이런 걸 넣어야죠. 일반인도. 아니 공부하시거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육바람일 안 쓰고 사신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다니려고 인욕해야 돼요. 이 감옥 같은 학교예요. 내가 이 좋은 청춘에 왜 여기 좋은 봄날에 여기 앉아있지? 인욕해야 돼요. 룰 따라야 돼요. 지게 고시 같이 감옥에 갇힌 애들하고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 나눠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자명하게 계속 더 공부를 닦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더 정신 차리자 몰입해야 되고 육바람일 못하고 현상계에서도 성취를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유루의 육바람일 애고가 묻어있는 애고의 육바람일을 해야 돼요. 근데 참나가는 육바람일을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역이 다르다고요. 군자 쪽하고 보살 쪽. 이렇게 군자 쪽하고 소인 쪽. 그럼 소인 중에서 육바람일 열심히 하는 애들이 픽업돼서 보살 제안 받는 거예요. 이봐. 보살 또 한 번 해보지 그래. 보살 또 할까요? 하면 연대 보증 도장 찍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남거랑 같이 갚는 게 더 나아. 멀리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보살도로 밀어넣는 거죠. 그럼 진짜 성인들은요. 자기 빚 다 갚은 사람들이에요. 또 와서 사는데 고생 더 하지 않아요? 성인들이 우리 여러분 그냥 뭐 인생 힘들다고 전생에 뭔 죄를 져서 하는데 성인들은 뭔 죄를 져가지고 와서 그렇게 빡세게 살다 갈까요? 남들한테 욕 처먹으면서 중생 빚 갚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대속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중생 죄 때문에 내가 와서 잡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자기가 이제 각본을 더 차원이 다른 각본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랩업 돼간다니까요. 인생을. 그러니까 한 생 한 생을 진짜 열심히 사셔야 되고 애고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유의지로. 왜? 내가 선택해야 돼요. 이게 원래 각본이에요. 내가 선택한다가 각본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각본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다니. 이건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애고는 최선을 다해서 자명한 선택을 카수바경. 근데 카수바경이 원래는 각수바경이에요. 각본을 수용하고 왜냐하면 카르마만 수용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본값도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 드라마의 기본 설정들을 수용해야 돼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건 다 기본값이지. 카르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죽게 설정돼 있는 거지. 추나추동이 카르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설정돼 있는 설정값이지. 희노애락도 카르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설정값이지. 그러니까 오해예요. 희노애락도 카르마로 생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원래 기본 설정값이지. 희노애락으로 카르마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수용한다는 건 각본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각본을 수용하고 바람일 경영은 메소드 연기죠. 혼신을 다한 연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더 깨어서 육바람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공덕을 짓고 랩업이 됩니다. 보살이건 중생이건 군자건 소인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그 안에서 혼신을 다해서 자신의 자유우지를 소중히 다룬 만큼 공덕을 쌓고 하늘로부터 또 이렇게 칭찬받고 상을 받고 랩업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기까지 대충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차원들이 다른 차원이에요. 참나 차원과 아래아식 업보 관리하는 차원과 에고의 자유우지 차원이에요. 이 세 개 차원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본은 있습니다. 보살들이 되면 하늘이 쪽대본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책임을 맡기로 했으니까 관리 좀 더 관리자가 된 거잖아요. 나름 중생에 보살은 관리자죠. 관리자들은 좀 더 정보를 회사 정보를 좀 더 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 거니까 왜냐하면 그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너는 그거를 어떻게 살릴지 를 더 연구해 라고 주는 거예요. 일반인은 거기서 너 아둥바둥 살아봐 하고 정보를 안 주는 거고요. 보살한테는 그거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든 살 길을 열어야 되니까 너네 자식들 살리려면 이거 정도 알고 있어 하고 더 준다고요. 그게 이제 수행을 계속하면서 대본 쪽대본 받아서 엮어서 꿈 점 결 감 총동원 해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깨가 무겁잖아요. 보살은 자기가 중생을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죠. 하늘이 정보 좀 더 주고 더 응원해 주는 게 있죠. 많이 맡겼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주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을 더 맡긴 거잖아요. 이 이 친구한테 마태형 노릇 해야 되잖아요. 가장 노릇 해야 되잖아요. 소년가장 소녀가장이든지 가장 노릇 해야 되니까 좀 더 도와줄 수밖에 없죠. 어떠세요?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 판이다. 구조다. 사주니 뭐니 하는 거 다 불교에서 어비니 뭐니 하는 거는 다 다 집어넣으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기독교의 이론 불교의 이론 뭐 사주 점성술 다 넣으면 이거 나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게 제일 자명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각본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더 혼신의 연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당연한 줄 알고요. 지금 고민을 당연한 줄 아세요. 내가 고민을 해서 자명한 선택을 하는 게 지금 이 인생 게임이에요. 인생이란 드라마예요. 각본 보면서 시험시험 갈 생각하시면 이미 애한테 다음에 단역 주자 이럴 거야. 연기 슬렁슬렁 대충하네. 느낌 오시죠. 사바세계에서요. 울부짖고 울고 불고 하면서 가야 돼요. 왜 보살이 저렇게 막 쳐 울고 저렇게 중생구제 한다고 와놓고 와놓고 왜 저렇게 너무 중생스럽지 그게 잘하는 거예요. 보살은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소승은요. 저는 비중 있는 배역 주지 마십시오. 저는 딱 요역할만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승은 잠시 쉬어가는 배역일지 몰라도 비중 있는 배역이 아닙니다. 결국 이 보살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하늘은 이 보살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전체를 살릴 큰 그릇들은 다 보살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희노애락에 처연한 거는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이것 또한 탐진치 작용일 뿐이에요. 당장 죽겠으니까 나살길을 찾아보는 것 뿐이지 결국 거기서 좀 살만해지면 다시 투입될 거예요. 다시 배역이 주어질 겁니다. 이제 너 살만했으니 너 아라한으로 몇 생 살았으니 그러면 이제 그 아라한 도 닦는 분들은 아니 아라한이면 윤회를 안 한다는데 뭔 소리냐 하겠지만 그건 그분들 생각이고 제가 볼 때는 윤회 다 합니다. 다만 한 생을 아라한 역할을 하신 것 뿐이에요. 그 역할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걸로 또 나름 보살도도 하실 수 있어요. 남들한테 이바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비중 있는 배역 결국 아라한 소승성자들 배역 맞다가도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대승보살로 배역이 이제 떨어집니다. 나중에 거기서 키운 영양을 가지고 또 부족한 거 보완해가면서 보살도 닦아야 돼요. 보살도 닦으면 다시 도로 어디로 돌아와요? 희노일하게 현장으로 돌아와요. 예전에 그 산에서 수행할 때가 좋았구나 하게 다시 희노일하게 현장에 뛰어들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 순간순간 육남매 육바람일 총동원해서 최상의 결과를 내는 거 나와 나 모두를 위한 이게 인생이고 이게 수행이라니까요. 이게 공덕 쌓는 길이고 이게 랩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에서요. 몰라 괜찮아 로 깨어나시고 여유가 있더라도 그게 지금 우주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렸으면 탐진체를 경영해봐요. 그러니까 탐진체를 온몸으로 맞아야 돼요. 안 맞고 경영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니까 소승으로 가는 거예요. 대승은 아니에요. 온몸으로 맞고 같이 울부짖고 하는 중에 육바람일 육남매를 더 솜씨있게 써서 연기에 맛을 더하는 거 정말 심오한 연기를 해보이는 거 각본을 정말 잘 소화했다 하게 펼쳐 보이는 게 보살대 그래서 보살들이 살다가 자빠지고 이상한 일 당하고 다 원래 각본에 있던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당해요. 보살도 잘 닦다가도 그럼 그때마다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이러고 계실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한데 그것도 의연히 떨쳐버리고 보살도 하늘이 보살도 하라고 나 보냈으니까 내 전생에 죄가 있었다면 이번에 떨어져 나갔겠지. 하지만 내 것만 떨어져 나가지 말고 내가 고통 겪을 때 남의 것도 조금 갚았기를 하면서 가는 게 보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육바람일로 깨워서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게 좀 냉정한 말이긴 하고 애고들한테는 이게 듣기 좋은 말일지 싫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팩트를 얘기해보면 이렇습니다. 가감 하나도 안 하고 팩트 그대로 우주는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자유우지를 느끼게 해준 만큼 자유우지를 정말 자명하게 써서 자유우지가 뿌듯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지 자유우지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각본이 다 있다 그러면 자유우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자유우지인 거예요. 각본을 받았을 때 더 얼마나 메소드 연기를 할 거냐와 애드립 치는 정도 그렇죠. 각본 있고 애드립 있지 애드립으로만 끌어갈 수는 없죠. 그 정도의 자유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하지만 애고는요. 전적으로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혼신의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유우지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이 자유우지를 정말 잘 써야 된다. 자유우지를 쓴다는 게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자유로이 선택을 하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애고로서 잘 산 거예요. 이게 또 반영이 돼서 각본의 반영이 되고 배역의 반영이 되는 거죠.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대표님 그럼 애고가 매 순간 선택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각본도 조금 더 좋게 바뀔 수도 있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우린 각본을 몰라. 그냥 각본 쓰인다 그렇지. 각본을 우린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미세하게 바뀔 수는 있겠지. 미세하게 바뀐다 안 바뀐다 보다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러면 반드시 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믿고 가면 돼. 각본이 얼마나 바뀌었나 우리는 어차피 모르니까. 아니 사주만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온갖 기연과 우연을 만나면서 끝없이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주에 사람들을 모아서 고정 가르치게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사주 뽑아보면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몰고 간 것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게 우주는 이미 알고 거기에도 각본을 그렇게 해놓은 걸 어떡해요. 따로 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각본을 바꾸리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각본을 최선을 다해 내가 소화하리라는 생각을 하셔야지. 각본도 모르는데 각본을 바꾼다는 건 산 위에 산을 또 얹은 거라 도움이 안 돼요. 그런 발상은. 하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알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각본이 나옵니다. 다만 내가 각본을 더 잘 소화해보자. 왜냐하면 더 잘 소화는 가능해요. 육바람이를 더 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각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본을 제일 잘 소화하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죠. 각본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육바람일만 따르고 살면 업력보다 도력을 따르고 살면 운명도 바뀐다. 각본도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원래 각본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냐고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각본을 모르니까. 각본대로 갑시다.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에고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게 결국 각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각본이 있으니까 난 노력 안 해도 되겠지라는 발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저기 참나 차원에서 우리 업보를 꿰뚫어보고 관리하는 거랑 우리 에고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우리 에고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러려니 하시라. 다들 여기 지금 오려고 엄청난 경쟁 뚫고 와가지고 연기해야 되나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서 배역도 변변치 않고 성격도 마음에 안 들어요. 캐릭터도 마음에 안 들고 다만 업력과 도력을 가지고 구분해보면 업력은 더 자유도가 떨어지죠. 그런데 도력은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거니까 도력을 자꾸 따르실수록 여러분이 더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남의 업까지 책임지는 경제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큰 그림에서는 각본이 있겠지만 그 길로 계속 가야 된다. 우리는 이왕이면 이왕이면 계속 도력을 따라가지고 육바라밀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 우리 자량을 쌓는다고 한 것도 육바라밀의 역량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이 구조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을 방법이 없다. 이 우주가 꿈이라면 이왕이면 길몽을 꾸고 싶으시다면 어차피 다 각본인데 대충 살겠다. 대충 사는 각본 였던 게 돼버리고 계속해서 더 뭔가 더 낮은 배역으로 랩다운 돼가면서 계속 굴러가겠죠. 이것도 우리 애고 입장에선 선택인 거예요. 애고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선택하고 보니 하늘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는 영역과 이 선택의 영역은 다르기 때문에 우린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역량이 늘고 과보도 좋을 것이다. 나와 난 모두를 위한 과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각본을 아예 못 바꾼다. 이러면 재미없죠. 각본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류의 각본을 끌고 갈 수 있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각본이 있지만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마이너스 알파도 있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 각본을 소화하자. 각본을 어긴다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각본을 어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각본대로 간다니까요. 내가 종생같이 움직이다가 맞는 각본인 거지. 어디가 각본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각본을 따랐다 안 따랐다 라는 걸 말할 필요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각본은 성질상 완벽히 정해진 게 아니라 수정 가능하다는 영역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고 가자는 거죠. 너무 또 연기를 못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각본을 우리가 바꾸고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들을 뼈대로 각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정해질 일들은요. 카르마의 성숙도가 높아가지고 일어나기로 이미 되어버린 일들이 벌써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그 나머지들은 카르마의 확률이 떨어진 일들이 있겠죠. 그런 여지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바꿀 여지가 있겠죠. 바뀔 그런 플러스 알파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큰 흐름이 보살도인데 내가 어기고 안 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가게 돼 있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신다면 그냥 육바람을 죽어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다른 거는 어차피 양에 안 차게 돼 있다.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찜찜하게 돼 있고 양에 안 차게 돼 있다. 최선은 내가 깨어 있을 때 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만족스럽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프로그램 된 거잖아요. 깨어서 육바람을 할 때 가장 만족스럽고 찜찜하지 않게 해놨다는 건요. 하늘이 신호를 준 겁니다. 이왕 이쪽으로 가라고. 탐친 따르면 계속 낭패보게 만들어 놓은 건 순간의 캐락과 깊은 상처 이걸로 계속 하늘이 보여주는 거는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고 멀리 봤을 때 두고두고 뿌듯함 이 기분을 주는 거는 이쪽으로 가보라고 하는 거지. 더 현명하다면 이쪽을 택하라고 하는 거 아닌? 하늘은 분명하게 상벌을 줘요. 죄를 지으면 찜찜하게 해놓고 양심을 지키면 뿌듯하게 해놔요. 하늘이 신호를 다 보내줬다고요. 신이 안 따르니까 계속 돌고 도는 거지. 우리가 자유를 의지를 써서 해야 될 일은 자명한 걸 더 선택하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어떻게든 가야 된다는 거죠. 업력보다 도력을 써서 자명한 걸 선택하는 힘을 최대한 키워야 된다. 그게 각본이 있더라도 각본을 넘어설 정도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을 들여야 된다.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각본이 뭐든지 나는 육남의 육바람이를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참나가 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참나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인도하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라는 건 그러니까 당장의 각본은 내가 죄를 짓게 돼 있을지라도 이런 거예요. 부모 마음이 당장의 벌을 줄 수밖에. 너 방에서 한 시간 반성해라고 보내더라도 기본값은 뭐예요? 사랑한다예요. 잘 되라예요. 그런데 당장의 각본은 방에 갇혀 있으라예요. 그럼 우리가 각본만 보고 하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더 근원적인 명령은 뭐예요? 육바람이를 하라예요. 당장의 각본은 남한테 상처를 주고 죄 지은 어떤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남들한테 상처 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만 우주적인 명령은 그 안에서도 뭐하라예요? 영원한 기본값이에요. 육바람이를 하라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탐진치랑. 영원한 기본값이기 때문에 육바람이를 계속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계속 랩업과 더 나은 삶이 주어지리라 라고 아실 수 있겠죠. 책임이 커지니까 또 힘도 커지니까 책임도 커지겠지만 어떠세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재밌죠. 재밌게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그런데 더 나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봐도 너무 힘들게 사셨고 소크라테스도 너무 힘들게 사셨고 사형까지 당했는데 그렇게 산다고 더 나은 삶이... 그건 애고의 생각이지. 예수님은 존나 뿌듯하실 수 있어요. 제 연기 어땠어요? 그런데 거기다 별론 것 같아요. 이러면 예수님도 실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고 눈에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변수가 이거예요. 지금 얘기 잘한 게 이 이론에서 제일 변수가 애고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각본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각본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각본이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각본일 수가 있고 이 애고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지금 두고두고 모든 인류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유우지는 있고 나한테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한 자유도 아니고 애고 또 성격 좋는데 맘에도 안 들고 또 팔자가 또 보니까 이상한 방향 흘러가는 것 같고 내가 어려서 꿈꿨던 방향이 아니고 애고는 진짜 안 좋을 수 있죠. 이거 생각하면 그거 다스려가지고 육남매로 몰고 가는 수행을 안 하고는요. 애고는 어떤 식으로 해도 불만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문제는 뭐냐 연기가 점점 재미가 없고 다음에 더 나쁜 배역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애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방법은요.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약간 힘이 나요. 일단 지옥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애고가 이렇게 해서 뭘 얻는다고요? 그러면 지옥 갈래? 아니요.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런 종교적 가르침도 방편으로 쓰이는 이유가요. 막 뭐 한 번 막 투정 부리다가 최악의 결과를 딱 제시하면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니까 그럼 감빵 갈래요? 아니요. 그래서 어디부터 청소할까요? 의욕이 나네 안 나네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방편을 써서라도 힘나게 해서 계속 탐진치 굴려가지고요. 삶의 의미 찾고 힘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다 보면 남이 안 해준다고 자기도 안 해버리면요. 남이 안 해줘도 자기가 챙겨야 돼요. 내 삶이니까. 근데 남이 안 해준다고 나까지 같이 누가 나한테 제시해준 적도 없고 가르쳐준 적도 없어 하고 나까지 나를 놔버리면 결과가 안 좋겠죠. 그래서 더 우울하겠죠. 문제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에고. 에고에 탐진 채 이 모든 상황이 맞지 않을 거라는 거. 이걸 어떻게 다스려서 카수바경. 각수바경. 각본은 어떻게 보이지 않지만 난 내 삶에서 계속 구현되어가는 각본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각본이라도 수용해가면서 나는 육바라밀로 오지 않은 미래를 경영해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고가 이 정도라도 따라와주고 성숙해 줘야 돼. 그래서 결국 이 우주는요. 인간 농사를 짓고 있고요. 결국은 성숙해야지 끝나지. 에고 마음에 딱 들게 상황이 변하고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일체 개고 일체는 에고 뜻대로 안 된다. 라고 했잖아요. 각본이 에고 마음에 안 들 것이다. 그리고 이 기본값도 에고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 마음에 안 들지 않으세요? 기본값. 기본 설정이 무상이에요. 모든 각본의 근본에 무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재밌는 장면은 계속 대감기도 해보고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고 재미없는 장면은 좀 빨리 감기로 돌아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수험생들이 1년 시험이면 1년은 좀 빨리 감기로 되고 시험 끝난 다음 날로 갔으면 좋겠다. 시험 본 다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요. 기본 설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각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에고는 내가 에고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각본상. 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본상. 이런 것까지 에고가 수용하기엔 되게 힘들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하늘이 뒤통수를 치네 라고 느끼실 일들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각본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오히려 수용하는 힘을 키우시는데 이걸 쓰셔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도움이 되실 거다. 다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수용해야지 어떻게 마음에 안 들지. 사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이상 아니면 에고한테도 최선의 그런 결과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 에고한테 희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감이나 비전으로 오는 거예요. 에고들한테 뭐 해보라고 그러니까 신나게 해주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는 쪽으로 더 몰고 가시라는 거예요. 육남매를 하라는 건요. 그러니까 현실을 통제할 수 없는 걸 수용하고요. 통제할 수 있는데 더 힘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현상계에서.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하늘이 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하늘이 그 정보 없는 데서 너가 최선의 선택을 해보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론을 가지고 볼 때. 하늘이 희망을 주면 그걸 또 따라가면 되고 네. 그러다가 또 좌절이 오고 희망이 안 보일 순간이 오면요. 그 순간에 진짜 보살공주 테스트도 하고 육남매 출동해가지고 의연하게 그 상황을 넘기는 모습을 또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면 또 하늘이 또 살맛나게 서프라이전 선물 주실 때 또 온다니까요. 인생이 힘들기만 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재밌는 순간도 있으니까 왔지. 그런 건 다 각본에서 관리해 줄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보가 꼭 정보를 줘야 결과에 대한 희망을 줘야 난 움직이겠다 라고 고집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 보여준다면 우리는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랬을 때 또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희망으로 영감으로 어떤 현실적 결과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